오늘은 델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델 카네기는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서적을 좋아하신다면 이 델 카네기의 책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성공 대화론에 나온 부분 중에서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요.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명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든지 두 번째, 깊은 인상을 주어서 설득한다든지 세 번째, 행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네 번째, 재미를 주는 거죠. 우리가 뭐든 하는 대화들은 이 네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첫 번째인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상대방이 아주 쉽게 명료하게 잘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비교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쓰는 것은 원래 좀 어려운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행동과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밀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우리 천국 하면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체험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저런 느낌을 주는구나 라는 게 확 와닿을 수밖에 없죠. 알래스카 면적이 153만 제곱킬로미터다. 이러면 153만 제곱킬로미터? 얼마나 큰 거야?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알래스카 면적은 버먼트, 햄프셔, 메인,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멜리랜드, 로스켈로라이나, 사우스켈로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하면, 와 알래스카가 진짜 크구나 라는 게 확 와닿죠.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 용어를 피하는 겁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내가 뭔가 유식한 척 하려고, 뭔가 내가 이거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 그 세 개에서만 쓰는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일반인들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언어, 전문적인 용어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평범한 말로 바꿔서 세부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에 호소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말의 그 요점을 머리에 일단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시각한 것을 상대방한테 떠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와닿게 되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시각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호소는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얼룩무늬, 불독, 개가 있네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상대방은 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를 얘기하는 거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얼룩무늬, 불독이라고 하면은 얼룩무늬, 불독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는 표현을 바꿔 재진술하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준으로써 그 시간을 벌어다주고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게,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다섯 번째,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건지 구체적인 숫자, 수치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5천 달러를 버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는요, 항상 어떻게 알았죠? 비교! 내가 뭔가 설명하려는 것들을 일상생활 경험이나 다른 뭔가 대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훨씬 더 이게 와닿게 되고요. 전문 용어를 피하고 아주 쉬운 일상의 용어로 바꾸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은 내가 전문가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릿속에 물음표,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가 이 말이 의사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일상적인 단어로 쉽게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스피치를 하실 때 혹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이대로만 아마 잘 지켜서 설명을 하신다면 이야기를 하신다면 듣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설명 진짜 와닿게 잘한다. 야, 저 사람 설명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알겠다. 너무 명쾌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 한번 연습해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아마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